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4페이지 9장 명사 나운 완 기본부 설명 시간이죠. 명사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의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다섯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통명사, 집합명사는 단복수가 있는 카운트볼 라운,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상명사가 되고 고의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사를 붙일 수 없고 복수용도 만들 수 없는 언카운트볼 라운, 즉 불가상명사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럼 먼저 A, 명사의 종류에서 대표 단수와 대표 복수용법을 설명하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First moving Number 1 A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The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to transportation.- Horses used to be useful calves for transportation.- Number 1 A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The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1번 The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The horse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Horses used to be a useful animal for transportation. A horse, the horse, horses의 각종 운동이 여기 세 문장이 나오는 a horse, the horse, horses는 각각 한 마리의 말, 그 말, 말들 이런 뜻이 아니고 보통명사가 종족을 대표하는 경우로 모든 종류의 말, 즉 일반적인 말이라는 뜻이 되죠 종족이나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부정관사 a 혹은 정관사 the 플러스 단수보토명사 대표단사라고 하죠 혹은 복수보토명사, 대표복수라고 하죠 복수보토명사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여기도 부정관사 a 플러스 단수보토명사 horse 또는 정관사 the 플러스 단수보토명사 horse 또는 복수보토명사로 horse의 복수형 horseage로 말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the horse 형태를 쓰는 것은 문어적인 표현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표 복수 형태로의 horseag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used to be의 동그라미 used to 동사 원형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한때 뭐뭐이었다 이런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고 transportation의 밑줄, transportation은 수송하다, 운송하다 이런 뜻의 동사 transport의 명상이니까 수송, 운송 이런 뜻이죠 세 문장 다 말은 과거 한때 수송, 수송으로 유용한 동물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 플러스 단수보토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을 나타내는 용법을 설명하는 2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은 더 플러스 단수보토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으로 바뀌는 용법으로 더 펜은 펜이 가지는 추상적 의미, 즉 그리의 힘, 보통 문이라고 하죠 더 소우드는 칼이 가지는 추상적 의미, 즉 칼의 힘, 보통 무라고 하죠 따라서 더 펜이 더 마이티어, 덴 더 소우드 하면은 마이티어가 강한 이렇으니까 무는 무보다 더 강하다, 이러면 유명한 격언이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He forgot the judge in the father The judge와 the father의 각동 의미 The judge는 그 판사가 아니라 판사의 직분이라는 추상 개념을 나타내고 The father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상징하는 부정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는 부정 때문에 판사의 직분을 망가겠다 즉 그는 아버지라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판사의 직분을 망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In the father의 인의 몇 줄 여기 전사인은 because of, 즉 뭐뭐때문에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전사인이죠 다음은 본문 3번을 할 차례인데 3번에서는 집합명사의 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3번에 There was a large audience at the rock concert 그 락 콘서트에는 대규모의 관정이 있었다 워즈의 밑줄, 부정관사 어, 그 다음 오디언스의 각 동그라미 여기 오디언스는 관중 전체를 하나로 보는 집합명사로 단수 취급을 해야죠 따라서 앞에 부정관사가 붙고 단수형 동사 우즈로 받았죠 그러나 그 다음이면 The audience were all greatly moved by his speech The audience의 동그라미, 우호의 밑줄 그 관중들은 모두 그의 연설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문장에서 디 오디언스는 관중 개개인을 일일이 다 가리키는 군진명사로 꼴은 단수거리지만 복수 취급을 해야죠 따라서 복수형 동사 우호가 온 겁니다 다음 B B He supports a large family Two families live in this house He supports a large family 그는 대가족을 부양한다 Support의 밑줄 여기 support는 부양하다 즉 maintain, provide for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부정관사 어와 family의 각 동그라미 family는 대표적인 집합명사로 집합제를 단위로 셀 수 있는 가사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도 A large family 이런 식으로 앞에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또 다음에 나오는 문장처럼 두 가족이 이 집에 산다 할 때는 Two families live in this house 이런 식으로 family를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런 family형 집합명사로는 nation, army, 민족, 국민이라는 뜻의 people 또 일행, 패거래, 이래서 파티 등이 있겠습니다 전부 앞에 부정관사도 붙일 수 있고 복수형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예를 들어 people 하면 한민족 people 하면 여러 민족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집합명사의 용법들을 다루고 있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번에 A A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suspect's past record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suspect's past record 경찰은 그 용의자의 과거 기록을 조사 중에 있다 looking into의 동그라미 suspect의 밑줄 look into 하게 되면 investigate 즉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suspect는 용의자라는 뜻이죠 The police의 동그라미 I의 밑줄 police는 특수한 집합명사로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복수형도 안 되죠 구호체에서는 관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통 정관사 더를 붙여 사용하며 복수축을 하죠 따라서 여기도 복수공사 A가 왔죠 이런 police형 집합명사로는 클러리지 성지자들 에리스타크러시 귀족계급 젠트리 상임충사람들 신사계급 노빌라티 귀족들 페전트리 농민들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보통 정관사 더와 함께 The clergy The aristocracy The gentry The nobility The pageantry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가리킬 때는 예를 들어 그는 경찰관이다 하면 He is a policeman 이런 식으로 폴리스먼 앞에 부정관사가 붙게 되죠 또 그는 성재이다 He is a policeman 그는 귀족이다 He is an allistocrat Allistocrat 하게 되면 귀족 한 사람을 갈기죠 그는 신사이다 하면 He is a gentleman 또 그는 귀족이다 He is a nobleman 그는 농부이다 He is a pageant pageant는 농부 한 사람을 갈기죠 He is a pageant 이런 식으로 전부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B 입문을 보면 B Cattle are raised in great numbers here Cattle are raised in great numbers here Cattle은 집합적 의미의 소 Raise는 기르다 양육하다 이렇으니까 이곳에서는 대규모로 소을 기른다 이런 의미죠 Cattle의 동그라미 I의 밑줄 Cattle 역시 특수한 집합명사로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복수용도 안되지만 그러나 복수 취급을 해야죠 따라서 복수용사 A가 온 겁니다 바로 위 A의 Police나 여기 Cattle은 꼴은 단수 꼴이지만 항상 복수 취급을 해야 하니까 군집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Cattle형 집합명사에는 People 사람들 Vermin 해충 Poultry 가금 즉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칠면조 같은 것을 가르치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전부 군집명사로 부정관사 붙일 수 없고 단수 꼴로 복수입을 하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Cattle은 수소와 암소를 모두 합친 집합적 의미의 소를 의미하고 수소와 암소를 구별해야 할 때는 수소는 axe 암소는 cow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수소 한 마리는 an axe 암소 한 마리는 a cow 라고 나타낼 수 있죠 또 한 무리의 소떼할 때는 a herd of cattle 한 무리의 양떼할 때는 a flag of sheep 이런 식으로 각각 허드와 flag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본문 C의문을 보겠습니다 가구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다 Furniture의 동그라미 이재미줄 Furniture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집합체로 집합명사지만 물질명사 취급을 해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부르죠 따라서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항상 단수식으로 하며 양을 나타내는 much little 수식 되며 개수를 셀 때는 a piece of 혹은 an article of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문장 a few pieces of furniture were lost when we moved a few pieces of furniture 의 동그라미 워의 밑줄 우리는 이사할 때 가구 몇 개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a piece of을 이용해 수를 세고 따라서 몇 개의 가구 이런 식으로 복수의 의미니까 복수의 의미니까 복수의 의미가 워가 사용되었죠 a few pieces of 대신에 a few articles of 되죠 이런 집합적 물질명사에는 furniture 말고도 clothing 의류 machinery 기계류 produce 농산물 game 사냥감 baggage 짐 수화물 merchandise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물질명사의 수량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5 number 5 the grocery store sells a pound of sugar for two dollars number 5 the grocery store sells a pound of sugar for two dollars 그 식료품 가게에서는 설탕 1 파운드를 2달러에 판다 glossary는 식료품을 식료품을 뜨라고 셀주와 4의 밑줄 셀 물건 4 금액 이런 식이 되면 어떤 물건을 얼마 얼마에 팔다 이렇게 되죠 a pound of sugar 각 동그라미 sugar 같은 물질명사는 a pound of 수량 표시라고 커피 같은 것은 커피 한 잔 하면 a cup of coffee 또는 분필 같은 것은 분필 한 잔으로 할 때 a piece of chalk 이런 식으로 a cup of 나 a piece of 을 붙여 수량 표시를 하죠 즉 물질명사는 수량 표시를 할 때 일정하지 않은 양을 나타낼 때는 some any much little 등을 이용하고 일정한 양을 나타낼 때는 단위 용기 개수를 나타내는 단어 즉 pound라든지 cup이라든지 piece 같은 단어를 이용해 a pound of a cup of a piece of 같은 것들을 물질명사 앞에 붙여 수량 표시를 해주게 되죠 단피 명사의 전용으로 갑니다 먼저 1번부터 함께 보시죠 1번 1번 number 1 the water in this thermos never freezes the water in this thermos never freezes thermos 는 보혼병 freezes의 밑줄 여기 freeze는 자동소로 change into ice 즉 얼다는 뜻이니까 이 보혼병에 있는 물은 never freezes 결코 얼지 않는다 the water의 동그라미 water라는 물질 명사는 원래 관사를 붙일 수 없지만 여기 물은 막연한 물이 아니라 이 보혼병 안에 있는 물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가짐으로 앞에 정화사 덜을 붙여야죠 이처럼 물질명사도 의미가 한정되면 정화사 덜을 붙이게 됩니다 다음 2번 할 차례인데 2번에서는 물질명사가 보통명사로 전용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2 a do you know that chinese girl who's dressed in silks b this is an excellent coffee isn't it c waiter give us two coffees and three green teas please number a do you know that chinese girl who's dressed in silks do you know that chinese girl who's dressed in silks be dressed in mom 하면 뭐뭐를 입고 있다 이렇지니까 당신은 비단옷을 입고 있는 저 중국 소녀를 압니까 이렇지요 silks의 동그라미 silks는 원래 비단이라는 물질명사지만 복수형 silks가 되면 비단옷이라는 보통명사가 되죠 이처럼 물질명사가 그 물질로 만든 제품을 나타날때는 보통명사로 치부하게 됩니다 다음 b this is an excellent coffee isn't it this is an excellent coffee isn't it 이것은 품질이 아주 좋은 커피죠 불과 부분이죠 부종화사 언과 커피의 각 동그라미 커피는 원래 물질명사지만 커피의 종류를 나타날때는 보통명사처럼 취급해 앞에 부종화사를 붙일 수 있죠 따라서 on excellent coffee 품질이 아주 좋은 커피 이런 식으로 부종화사 언이 붙었죠 이처럼 물질명사라도 물질의 종류를 나타날때는 보통명사화하여 보통명사처럼 관사를 붙일 수도 있고 복수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c waiter give us two coffees and three green teas please waiter give us two coffees and three green teas please waiter 우리에게 커피 두 잔과 녹차 세 잔 주세요 커피지와 teas의 각 동그라미 커피와 tea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원래 물질명사지만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개차나 단위를 나타날때는 보통명사 취급을 하게 되죠 따라서 커피 두 잔 two cups of coffee 녹차 세 잔 three cups of green tea 이런식 말고도 그냥 여기처럼 two coffees three green teas 이런식으로 커피와 tea를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할 차례인데 3번에서는 한 개의 명사가 여러 개의 명사로 전용되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three a she's trying frantically to maintain her youth b a gang of youth broke windows and looted shops c youth should respect age 먼저 a she's trying frantically to maintain her youth she's trying frantically to maintain her youth frantically 광적으로 미친 듯이 이렇듯이 maintain 타동서로 keep 또는 keep up 즉 유지하다는 뜻이니까 그녀는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적으로 애쓰고 있다 youth의 동그라미 여기 youth는 젊음 청춘 이런 뜻의 추상명사가 되죠 그 다음 b a gang of youth broke windows and looted shops a gang of youth broke windows and looted shops a gang of youth 한 팩을의 젊은이들이 broke windows and looted shops root가 약탈하다는 뜻이니까 창문을 부수고 상점들을 약탈했다 youth의 동그라미 여기 youth는 young man 즉 젊은이 청년 이렇듯이 보통명사가 되죠 따라서 youth의 복수형 youth 쓰는 young man 이렇듯이 되죠 다음 c youth should respect age youth should respect age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존경해야 한다 youth와 age의 각동그라미 여기 youth는 집합명사로 young people age 역시 집합명사로 aged people 즉 old people 노인된 뜻이 되죠 youth라는 한 단어가 때에 따라 추상명사 혹은 보통명사 혹은 집합명사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염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변하는 경우와 추상명사를 개발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먼저 A as a computer programmer he's a success as a computer programmer he's a success as a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라머라서 he's a success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o와 success의 각동그라미 여기 success는 성공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즉 successful man 이런 의미의 보통명사로 전용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보증해서 어가 붙은 거죠 이처럼 때에 따라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B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on the matter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on the matter Let me give의 동그라미 Let me 동사원형은 나로 하여금 뭐 뭐 하게끔 허락해달라 이런 뜻보다는 내가 뭐 하겠다 즉 I will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 때가 많죠 내가 당신에게 그 문제에 관해 한마디의 충고를 하겠다 a piece of advice의 각동그라미 advice는 충고란 뜻의 추상명사지만 때에 따라 한마디의 충고 두 마디의 충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질명사처럼 a piece of을 앞에 붙여 사용하죠 따라서 한마디의 충고 a piece of advice 두 마디의 충고 two pieces of advic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영어 a piece of 대신에 a word of을 쓸 수도 있죠 a word of advice two words of advice 이런 식으로 piece 대신에 word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5번 할 차례인데 5번에서는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회용사 구화되는 경우와 of 아닌 다른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 구화되는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a he's a man of great experience in software development he's a man of great experience in software development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of experience의 동그라미 of 플러스 추상명사 experience 하면 행용사구로 experienced 즉 경험이 있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he's a greatly experienced man in software development 이름의 문장이죠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행용사 구화되는 몇 가지를 더 들어보면 우측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of 플러스 추상명사 use of use는 useful 유용한 of 플러스 추상명사 value of value는 valuable 귀중한 가치인한 of 플러스 추상명사 importance of importance는 important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이번에는 b 문을 보죠 they're expected to win the election with ease they're expected to win the election with ease 그들은 with ease 쉽게 그 선거를 이길 것으로 expected 예상된다 are expected to win의 동그라미 be expected to 병사는 뭐 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뭐 뭐 할 것으로 기대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 with ease의 동그라미 전사 with 플러스 추상명사 is는 부사구로 easily 즉 쉽게 이렇듯이 되죠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형태로 여러 가지 부사구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무척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치사 with 플러스 인내 참을성이라는 뜻의 추상명사 patience with patience 하면 patiently 즉 끈기 있게 이렇듯이 부사구가 되고 전치사 on 플러스 의도라는 뜻의 추상명사 purpose on purpose 하면 purposely 즉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듯이 부사구가 되죠 다음 6분을 할 차례인데 이번 6분에서는 all 플러스 복수부터명사 all 플러스 추상명사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가 very 플러스 회용사의 의미가 되는 용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앨범은 she is all smiles she is all smiles 그녀는 희색이 많이 나다 all smiles의 동그라미 all 플러스 복수부터명사 하면 very 플러스 그 복수부터명사의 회용사 이렇듯이 되죠 즉 she is very smiling 이렇듯이 됩니다 이 용어는 관용 표현이 많으니까 be all smiles 자체를 하나의 관용으로 알아들으면 좋겠네요 다음 she is all kindness she is all kindness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all kindness의 동그라미 all 플러스 추상명사 하면 very 플러스 그 추상명사의 회용사 이렇듯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she is very kind 이렇듯이죠 다음 she is beauty itself she is beauty itself 그녀는 아름다움 자체이다 즉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beauty itself의 동그라미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는 very 플러스 그 추상명사의 회용사 이렇듯이 됩니다 따라서 she is very beautiful 이렇듯이죠 she is beauty itself 혹은 all 플러스 추상명사 상태로 she is all beauty 하면 she is very beautiful 이런 뜻이 되는데 유예되겠죠 물론 위에 이름은 she is all kindness도 she is kindness itself 이런 식으로 써서 she is very kind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7번에서는 고위 명사가 보토 명사로 바뀌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스튜얼트 가문 출신의 어떤 여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a 스튜얼트의 동그라미 여기 a 스튜얼트는 스튜얼트 가문 출신 이름이 되죠 부종관사 플러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 이런 뜻으로 어디어디 가문 출신이라는 의미를 사용되죠 다음 b there are three marries in my class there are three marries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3명의 메어리가 있다 즉 메어리라는 이름의 학생이 3명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이름의 고위 명사가 많을 때는 여기처럼 그 고위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취급해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3명이 메어리 하면 three marries 이런 식으로 메어리가 보통 명사처럼 복수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c the bakers donate money to several charities regularly the bakers donate money to several charities regularly donate 기부하다 혹은 기증하다 charities의 밑줄 여기 charity는 a charitable organization 자산단체 이렇지니까 베이크시 부부 혹은 베이크시 집안 사람들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몇몇 자산단체의 돈을 기부한다 the bakers의 동그라미 정관사 더 플러스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의 복수형 이런 용도로 부부를 가리키거나 혹은 어디어디 집안 사람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따라서 정관사 더 플러스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 베이크의 복수형 베이크스 즉 the bakers 하면 베이크시 부부 혹은 베이크시 집안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8번을 할 차례인데 역시 고위 명사가 보통 명사로 바뀌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8 A I want to be a Shakespeare B I'm going to replace my old car with a new Ford C I've never heard of a Mr. Jones around here 먼저 A I want to be a Shakespeare I want to be a Shakespeare 나는 Shakespeare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즉 나는 Shakespeare 같은 문학가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A Shakespeare의 동그라미 부정관사 플러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 이런 형태로 뭐뭐 같은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이때 고위 명사는 보통 명사로 정형되는 거죠 따라서 때에 따라 정관서도 붙일 수 있고 복수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당대의 Shakespeare 같은 문학가이다 하면 He is the Shakespeare of the age 혹은 한국인은 Shakespeare 같은 문학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한다면 There will be many Shakespeare's in Korea 이런 식으로 The Shakespeare 혹은 복수형 Shakespeare'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B I'm going to replace my old car with a new Ford I'm going to replace my old car with a new Ford Reprise와 with의 동그라미 Reprise A with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이렇으니까 나는 내 낡은 차를 Ford째 새 차로 바꿀 예정이다 A new Ford의 동그라미 부정관사 플러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 혹은 그 고위 명사의 복수형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제품이나 작품을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A new Ford는 고위 명사와 Ford가 보통 명사로 표현해 Ford째 새 차 한대 이름이 되죠 예를 들어 내 서재인은 Shakespeare 작품이 두 권이다 이렇게 하면 There are two Shakespeare's in my library 이런 식으로 Shakespeare를 복수형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다음 C I've never heard of a Mr. Jones around here I've never heard of a Mr. Jones around here 나는 이 근처에서 Jones 씨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A Mr. Jones의 동그라미 부정관사 플러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위 명사 이런 형태로 모모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즉 이때 부정관사 어는 A certain의 의미로 A Mr. Jones는 Jones 씨라는 어떤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8번을 끝으로 기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장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산산산산산산삶 2번을 끝으로 Damn